1. 다음 중 실내 건축재료에서 배출되고 있는 실내 공간 오염물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 대기오염물질인 및 그 화합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3. 발열 3. 대기오염원의 영향평가 시 분산 모델을 이용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입력자료로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 오염물질 배출 측정망 설치 시기 4. 다음의 기온역전 중 공중역전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 이류 성역전 5. 다음 대기상태에 해당되는 연계의 형태는 2. 6. 어떤 공장의 배출가스 중 아황산가스 농도는 400이다 이 공장의 시간당 배출가스량이 83이라면 하루에 배출되는 SOE의 양은 2. 2. 7. 자동차 배출가스가 발생되는 가솔린 기관의 작동원리 중 사행정 사이클의 기본 동작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4. 누출행정 8. 유효 굴뚝 높이가 50이다 동일한 기상조건에서 최대 지표농도를 예사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유효 굴뚝 높이를 얼마만큼 더 증가시켜야 하는가 9. 시골 지역의 먼지에 의한 빛 흡수율을 조사하기 위하여 직경 120인 여가지의 500일 분의 속도를 10시간 동안 포집하여 빛 전달률을 측정하니 60%이었다 10. 전당는 1.84 10. 입자 상물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후년은 일반적으로 직경이 10 이하의 것으로 그 크기가 비근질성을 가지며 활발한 브라운 운동에 의해 상호 충돌하여 응집하기도 하고 응집 후 재분리가 용이한 편이다 11. 소용돌이 확산 모델의 기본 방정식으로 적합한 것은 12. 오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식물의 경우 주로 어린잎에 피해를 일으키며 오존에 강한 식물로는 시금치, 파 등이 있다 13. 다음에 대기오염물질 중 2차 오염물질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 레니오삼 14. 방화학적 스모그의 3대 주요 원인 요소와 거리가 먼 것은 이 라왕상가스 15. 직경이 25인관에서 유체의 점도가 1.7510-5이고 유체의 흐름속도가 2.5라고 할 때 이 유체의 레이놀드 수와 흐름 특성은 3. 4만 1071 날류 16. 다음 중 지구온난화의 주 원인 물질로 가장 적합하게 짝지어진 것은 1CH4-COE 17. 다음 그림은 탄화수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NOE의 광화학 사이클이다 그림의 A가 5일 때 B에 해당되는 물질은 4. 5위 18. 대륙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대륙원의 두께는 이 5범위로 변화하며 열대지역은 극지역보다 그 두께가 얇다 19. 다음 안에 알맞은 것은 3. 만이냐 현상 20. 고온의 연소과정 시 화염 속에서 주로 생성되는 질수산화물은 1N5 21. 멸류용 유류 중에 황화미량을 측정하기 위한 분석방법 중 연소관식 공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불용성 황산염을 만드는 금속 등의 분석에 유효하다 22. 굴뚝 배출가스 내에 휘발성유기와 물질 실효 채취 방법 중 흑착관법에 관한 장치 구성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이 응축기는 가스가 앞쪽 흑착관을 통과하기 전 가스를 50C아로 낮출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하고 상단 연결부는 밀봉그리스 등을 사용하여 누추해 없도록 연결해야 한다 23. 다음 각 장치 중 이용크로마토그래프 법의 주요 장치 구성과 거리가 먼 것은 4. 회전색터 24. 비분산 적외선 분석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비분산 검출기를 이용하여 적외선의 분산 변화량을 측정하여 실효 중 목적 성분을 구하는 방법이다 25. 굴뚝 배출가스 내에 페놀류의 분석방법 중 가스크로마토그래프 법의 충전제로 아피해조네를 사용할 때의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분리관 규격은 10, 길이 57이다 26. 어느 굴뚝 배출가스 중에 황산화물을 침전 적정법으로 측정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이때 황산화물의 농도는 4. 519.6 27. 굴뚝 배출가스 중 황화수소를 유오드 적정법으로 분석할 때의 적정시약은 2. T5 황산화트륨 용액 28. 환경대기 중에 벤조피렌 측정을 위한 주시험방법은 1. 가스크로마토그래프 법 29. 멘브레인 필터에 포집한 대기부유 먼지 중에 성면 섬유를 위산체 현미경을 사용하여 개수하고자 하는 분석방법에서 시류 채취 위치 및 시간 기준으로 오른 것은 4. 원칙적으로 채취 지점의 지상 1.5 되는 위치에서 11회 흡인 유량으로 4시간 이상 채취한다 30점 특정 발생원에서 일정한 불뚝을 거치지 않고 외부로 비산 배출되는 먼지를 하이볼륨에어 샘플러법으로 분석하여 농도 계산을 하고자 할 때 전 시류 채취 기간 중 주풍향이 90 이상 변할 때 풍향 보정 개수는 31.1정한 굴뚝을 거치지 않고 외부로 비산 배출되는 먼지를 하이볼륨에어 샘플러법으로 측정할 때 시류 채취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 시류 채취는 1회 2시간 이상 연속 채취하며 풍화 방향의 대상 발생원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추측되는 곳의 대조위치를 선정한다 32. 다음은 가스크로마토그래프법에서 정량 분석에 사용되는 용어에 관한 설명이다 안에 가장 알맞은 것은 1. 잡음 신호의 2배의 신호 33. 다음 괄호에 알맞은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34. 환경대기 내의 탄화수소 농도 측정 방법 중 총편화수소 측정법에서의 성능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예열 시간 전원을 넣고 나서 정상으로 작동할 때까지의 시간은 6시간 이하라 해야 한다 35. 가스크로마토그래프법과 관계가 있는 것만으로 옳게 나열된 것은 일부 유시간 분리관옵은 수소염이온화 검출기 36. 분석 대상 가스가 불소화 암물인 경우 치료 채취를 위한 채취관 및 보관의 재질과 여과제의 재질로 가장 알맞은 것은 3. 스테인레스강 카아보란덤 37.A 굴뚝에서 배출되는 매연을 링길만 매연 농도표를 사용하여 측정한 결과가 다음과 같았다 이때 매연의 농도는 3. 21.8% 38. 굴뚝 배출가스 중의 무기 불소화 암물을 불소이온으로 분석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용량법은 불소이온을 방이온과 분리한 다음 완충액을 가하여를 조절하고 네오트린을 가한 다음 질사는 용액으로 적정한다 39. 굴뚝 배출가스 중 먼지 채취 시 배출구의 직경이 2.2위 원형 단면일 때 필요한 측정점의 반경구분수와 측정점수는 3. 반경구분수 3. 측정점수 12 40. 휘발성 유기화 암물 질료출 확인을 위한 휴대용 측정기기의 규격 및 성능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VOC 측정기기의 검출기는 실효화 반응하지 않아야 한다 41. 국소환기에 있어서 후드를 설계할 때 고려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후드는 난기류의 영향을 고려하여 외부식으로 한다 42. 다음 중 석탄의 탄화도가 증가할수록까지는 성질로 옳지 않은 것은 이 고정탄소 및 산소의 양이 증가한다 43. 흡착에 의한 탈취 방법에서 활성탄을 흡착제로 사용할 경우 효과가 거의 없는 것은 3. 메탄 44. 다음 먼지의 입격 측정 방법 중 간접 측정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 표준체 측정법 45. 다음은 어떤 흡수장치에 관한 설명인가 3. Z 스크러버 46. 다음 중 전기직진 장치의 방전극의 재질로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폴로늄 47. 다음 중 LPG의 주성분으로 나열된 것은 1C3H8C4HC 48. 유체 내를 입자가 자연악할 때 입자의 종말 침강속도 계산 시 관계되는 힘과 가정 거리가 먼 것은 2. 관성력 49. 프로판과 부탄이 부피비 2위로 혼합된 가스 1.3을 이론적으로 완전연소시킬 때 발생되는 예상 COE의 양은 2. 약 3.33 50. 부피비로 CH4 80%, 520%, N10%인 멸료가스 1.53을 완전연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이론 공기량은 3. 약 10.73 51. 다음에서 설명하는 실내 오염 물질은 1. HCHO 52. 악취 물질을 직접 불꽃 소각 방식에 의해 제거할 경우 다음 중 가장 적합한 연소 온도 범위는 4. 600, 800C 53. 여과직 진장치에서 배출 가스 중 먼지의 유입농도는 83이고 유출 용도는 0.53이며 배필터의 여과속도를 1.0으로 운전하고 있다 먼지 부하가 162에 도달할 때 먼지를 탈락시킨다면 먼지 층을 몇 분마다 털어야 하는가 4. 35.6분 54. 메탄의 고위 발열량이 9343일 때 저위 발열량은 2. 8383 55. AH의 연료를 완전 연소한 결과 습연소 가스량이 153이었다 이 연료의 이론 공기량이 123일 때 이론 습배 출가스량이 133이었다면 공기비는 이 약 1.17 56. 석회석을 사용하는 배연 탈암법의 특성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 2반에는 의 영향을 많이 받음으로 흡수액에는 9로 지정하고 SO3의 산화는 10 이상에서 진행한다 57. 다음은 원심력 송풍기의 유형 중 어떤 유형에 관한 설명인가 이 전향 날개형 58.A 배출 시설의 배출 가스량은 20만 3이고 이 배출 가스에 함유된 질소산화물은 280이었다 이 질소산화물을 암모니아에 의한 선택적 총명환 헌법으로 처리할 경우 암모니아의 이론 소요량은 1. 약 28 59. 표준 상태에서 영화수소 함량이 0.1%인 배출 가스 1003률 수산화칼슘이 액으로 처리하고자 한다 영화수소가 100% 제거된다고 할 때 1시간당 필요한 수산화칼슘의 이론적인 양은 4.1.65 60. 다음 중 충전탑의 액가스비의 범위로 가장 적합한 것은 2.2313 61.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시 도지사가 배출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기준이다 안에 가장 알맞은 것은 20톤 이상 62.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규정하고 있는 실내공간 오염물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브로마수소 63. 대기환경보전법령상 배출부가금 납부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부가금의 조정신청을 며칠 이내 해야 하는가 4. 부가금 납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64. 대기환경보전법령상 휘발유 알코올 또는 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작차 배출어용기준 적용 오염물질이 아닌 것은 1. 매연 65.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사업장의 분류기준 중 4종 사업장 기준은 3.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 66.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오염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금지행위가 아닌 것은 1.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의 공동처리를 위한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67. 대기환경보전법규상 환경기술인이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기간 기준으로 오른 것은 3.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68. 대기환경보전법규상 정밀검사대상 자동차 및 정밀검사 유효기간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사업용 승용자동차로서 차량 2년 경과된 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은 2년이다 69. 악취방지법규상 위임옥무 보고사항 중 악취검사기관의 지정, 지정사항 변경보고 접수실적의 보고 횟수 기준은 2년 2회 70. 대기환경보전법규상 특별시장 광역시장 등이 설치하는 대기오염 측정망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은 3. 도시지역의 대기오염 물질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시대기 측정망 71. 환경정책기본법령상 이산화질소의 대기환경기준으로 오른 것은 2.1령 이하 72. 대기환경보전법상 황암위기준이 정하여진 연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지역의 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데 다음 중 그 지역의 황암위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1,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73. 대기환경보전법령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배출시설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기준은 3. 설치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의 규모의 합괴나 누계의 100분의 50 이상 증서라는 경우 74. 대기환경보전법상 거짓으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후에 배출시설의 폐쇄명령까지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오른 것은 1,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75. 대기환경보전법규상 기본 부과금 산정을 위해 확정 배출량 명세서에 포함되어 시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할 서류 목록으로 거리가 먼 것은 4. 방지시설 개선 실적표 76. 대기환경보전법규상 대기오연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하려는 경우 고시하여야 할 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3. 대기오연방지시설 예산서 77. 대기환경보전법규상 금속의 용음재련 또는 멸처리 시설 중 대기오연물질 배출시설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 1회 주입 원료량이 0.2톤 이상이거나 연료 사용량이 시간당 20kg 이상인 도가니로 78. 대기환경보전법규상 대기오염도 검사기관이 아닌 것은 2. 환경보전법규상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과 관련된 행정처분 기준 중 배출시설 운영사업자가 자가측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자가측정 횟수가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위반 횟수별 행정처분 기준으로 오른 것은 4. 경고 마이너스 경고 마이너스 경고 마이너스 조업정지 10일 80. 대기환경보전법규상 초과부가금 산정기준에서 다음 오염물질 중 오염물질 1kg당 부가금액이 가장 적은 것은 2. 황산화물